국민의힘 의원의 수조 우물 마시는 모습 김영선 의원이죠 5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지난주에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인이 이물은 정수했습니다 라고 정수는 했죠 마시는 그런 모습 나오고 김영선 의원이 시음하라고 권해가지고 류성걸 의원도 나중에 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마신 다음에 짭조롬하네요 라고 이런 코멘트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당연히 저 물에 정수를 하냐면요 어쨌든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생선들이 오잖아요 노류들이 그럼 국민들 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또 처음에 실려왔을 때 이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노랑진 매니아 아닙니까? 어렸을 때 또 수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노랑진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핵감 생선 쭉 돌아다니면서 핵감 먹고 가격 내고 해서 거기서 고기 사다가 횟집에 가서 떠먹는 거 아닙니까? 노랑진 매니아인데 그럼 당연히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이물질도 있을 수 있고 먼지도 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수산업 입장에서는 정수를 합니다 최대한 깨끗한 물에서 그렇죠 물고기도 생물로 살아 숨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물을 먹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있다가 머물러 있는 어류들을 어폐류들을 우리가 가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수한다기 위해서 그 상인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구경 오신 시민도 누구도 그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겁니다 수저물을 마시는 모습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영선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졌을 때 그때 흘러나온 물이 조금 와서 영향을 미친 가리 모르는 얘기 12년 전 물이 지금 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너무 왕나무 비과학적인 말인 것 같고요 그때 얼마나 바다에 유입됐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본인들 말로는 한반도는 안 온다더니 또 한반도 온다고 지금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더 오염됐을 만한 물인데 이게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산업자들이 팔고 있는 생선들이나 어폐류들이 있는 물이 후쿠시마 방사능 핵물질에 오염된 물이라고 지금 김영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산업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을 했잖아요 12년 전에 와서 엄청 그것이 더 심각하고 오염된 물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것 불필요한 말 그다음에 그 정수는 최대한의 세상의 위생을 확보하게 한 물이지 사람 먹으란 물이 아닌데 거기서 그걸 먹는 그 괴기함 세코패스들이 하는 돌출행위 세 번째 후쿠시마 염수가 지금 방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한반도 왔을 때 태평양 연안국가는 한반도 위험하지 않느냐 전 세계 인류에게 위험하지 않느냐 지구 환경이 파괴질이지 않느냐라는 지구가 하고 있는데 방류도 안 했는데 먹으면서 안전하다가는 그 비약과 가짜 쇼 이런 게 모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수조물 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SBS 라디오에 김영선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갑자기 수족감물을 드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옛날에 뇌송송 구멍탑 또 전자파에 튀겨진다 이런 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산 세고기 수입 반대 지폐 또 사드 배치 반대 지폐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 내가 먹어보겠다 정말 뇌송송되는지 봐라 라고 하고 먹어본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안 됐는데 이 물을 먹어서 어쨌든 수조물이 깨끗한 물은 아닌데 본인을 생체 실험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지금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지구 환경의 이익을 생각해서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또 아무 문제 없다면서 아무 상관없는 물을 벌컥벙컥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그 사람들이 수조에 어쨌든 이물질도 있을 수 있는 물 아무리 정수되든 그 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일을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을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을 자기 애기한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유성걸 씨나 김영선 의원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이는 없을 텐데 유성걸은 자기는 김영선 먹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 때문에 또 공천받아야 하니까 두 사람 다 영남권 의원인데 영남 지금 물갈이 여론 있잖아요 정치검찰들이 다 투입된다는 그래서 충성하는 생쇼를 했겠죠 하지만 유성걸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진짜 자기 아이 데리고 와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흑끝이 오면서 방류물도 문제지만 그 수조에 있는 물을 먹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횟집 회식 횟집 회식에다가 성주 가서는 참회도 먹고 또 수조물 마시는 의원들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응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기에 대응을 먹는 걸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먹방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흑끝이 오면서 방류된 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참회도 얼마나 뻘쭘합니까 지금 전자파 참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또 그게 이야기 된 거예요 성주 쪽에서도 안 좋아하는 짓을 한 겁니다 농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당시에 전자파 참회 이야기한 사람 거의 없어요 시민사회운동단체나 야당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너무나 과장하는 가짜뉴스가 있잖아요 그것은 진보중도 부수할 것 없이 늘 동서구만 할 것 없이 늘 있는 행태예요 극소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뇌송송 구멍탑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과장해낼 수 없었죠 실제 인간 과업병 환자들이 그런 증상으로 숨졌기 때문에 그걸 당시 영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파송송 계란탑이나 영화가 있었어요 임창정 씨가 나오는 그걸 패러디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일부 과장됐거나 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괴담이라고 말한 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반박해봅니다 간단하게 과업병 괴담 이건 진짜 국민의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서 30개월 미만 미국산 세국에만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업병 위험이 있을 대부분의 과업병이 30개월 이상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완전 친미국가 아닌 일본도 한때는 20개월 미만 미국산 세국에만 수입했습니다 왜 일본 소고기에서 일본 소에서 20개월 30개월 사이에 과업병이 발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개월 30개월 사이에 소에서 생후 과업병이 발병했다 그럼 미국에서 그럴 수 있다 하고 일본이 소고기 품질이 유명하잖아요 와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와규 들어보실잖아요 일본산 와규 이제 일부 계량해서 호주산 와규까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진짜 친미국가이고 아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이 나름 예전에 러시아에도 막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국민 건강 문제 생기면 그건 꼼꼼하다고 소문이 나시잖아요 일본 대장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일본이 실제로 20개월 미만 수배당이 그 일본 정권도 윤석열이 그렇게 찬양하고 선진국 정직한 일본 정권도 괴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일각에서 불필요한 괴담 또는 불필요하게 과장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다수 국민들이 야단이나 당시 심단체로 퍼뜨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동서국은 어디나 있는 일부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주장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 음모로는 어디나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음모로는 프리베이스에 미국을 지배한다는 거 영화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야단의 심단체가 퍼뜨린 국민이 퍼뜨린 것처럼 국민들을 못 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명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촛불집회 사진 갖고 와서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니까 전공장 한 장이니까 30개월 미만 육산세구 미만 수입한 걸로 자기들이 결정했다고 국민한테 보고까지 했고 그것을 괴담이로 몰아하면 되겠습니까? 사드 같은 경우도 한중관계가 냉각되고 중국이 보호를 하고 한반도가 아시아의 신냉전에 화약고가 되는 걸 반대한 게 대부분의 논리였죠 거기에다가 송전탑이라든지 고압선전탑이라든지 당시에 밀양에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는 아주 첨단 전자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 중에도 그걸 지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SNS 가보면 핸드폰에 전자파의 위험성을 지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음모론 정도로 이걸로 다 인간을 조종한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추적하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 넘어가는 거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주 참회가 전자파 참회다 그때 당시에도 아주 극히 일부가 했던 이야기예요 사회운동 단체가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참회에 대해서 전자파 참회라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표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누다도 없이 지금 이야기해서 다 사람들 박 기자님도 생각 안 나죠 전자파 참회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죠 괜히 느닷없이 성주 참회 전자파 참회로 다시 이야기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주 시민들이 두 가지 갈래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사드 반대가 괴담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거기는 온불교의 성지도 있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성주가 갑자기 평화로운 성주 땅이 미국, 중국의 전쟁터가 되는 걸 반대하는 차원에서 반대한 거예요 평화를 많이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온불교 성지 그래서 온불교 성지자들이 가서 진짜 집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온불교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주가 전자파 이야기도 일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전자파 참회 이야기란 전자파가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되세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온난화가 엄청 있어요 실제 악영향이 끼치고 고압선전탑이라든지 다 진보증도 보수할 것들이 동네 주민들 반대하잖아요 고압선전탑 생긴다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걸 괴담이나 또 뭐라고 한 거예요 하지도 않은 괴담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놓고는 노량진 수주에 물을 마시면서 그 괴담 때문에 자기가 마셨다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인들 수줄이용 endroit 네 закры Yeti display 나 Rainbow 고압 union 고압 몸 고압 여러분 overhe